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합격의 길을 여는 시대의 뉴 시대책입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 청소년 여러분들의 대입 논술에 짐을 덜어줄 책 오늘 시대책에서는 더 똑똑한 청소년 시사상식을 준비했습니다. 표지를 살펴볼까요? 이 책은 대입 면접과 논술에 대비한 필독서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언제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. 또한 항균 잉크로 전면 인쇄하여 바이러스 걱정이 없는 안심도서입니다. 책장을 넘기는 부분에는 항균 잉크가 발라진 안심 터치존이 있습니다. 책은 418쪽입니다. 책을 살펴볼까요? 이 책은 파트 1부터 파트 6까지 분야별로 엄선한 시사상식들을 수록했습니다. 인문, 경제, 정치, 사회, 과학, 문화, 우리말까지 다양한 주제를 모두 담아놓아서 상식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바쁜 수험생활로 놓쳤던 최신 시사상식을 한 곳에 모아서 면접, 논술에 도움을 주고요. 아래에는 대학별 면접, 논술,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입시에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다양한 분야별 상식을 헷갈리기 쉬운 개념들과 묶어서 배치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. 파트 6에서는 우리말 맞춤법을 비롯하여 내신과 수능 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국어 이론과 한자성어, 한자어를 실어놓아서 틈틈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책의 말미, 부록에는 우리나라 주요 대학 2020학년도 면접 및 논술 기출 질문들을 수록했습니다. 실전 입시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더 똑똑한 청소년 시사상식 이 책 한 권만 준비하세요. 합격의 공식 시대의 류가 함께합니다.